CM100이라는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깔끔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특징이 저도 유튜브 진행하면서 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사람 목소리가 된다 할 때 깔끔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보다 연결이 간편하고 스마트폰이나 PC에 연결할 때 GLC를 연결할 때 손쉽게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그리고 가성비도 고객들이 그 점에서 만족하시는 것이고 그런 점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킥마이크도 전문적으로 보면 무지향성과 단일지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일지향성은 제가 말하는 목소리에 한 방향에만 들어가는 걸 단일지향성이라고 무지향성은 은하 방향이 없이 자기가 소리가 나는 그 지점에서 여리저리 퍼져서 마음을 듣는데 보통 가슴 파괴 많이 달려면 그러면 내 목소리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내 목소리가 어디에서 말하고 있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더 깔끔하게 녹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스마트폰이나 오즈모 포켓 같은 짐벌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나 DSLR을 내장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화면이 예쁘게 아무리 작게도 소리가 너무 예쁘지 않게 감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본인의 목소리를 브이로그 같은 컨텐츠에서 깔끔하게 담길 수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스탠벌이 여행을 할 때는 다른 제품들보다는 그래도 간편하게 휴대세가 좋아서 제품들보다는 이어가고 스탠벌이 여행을 할 때 스탠벌이 여행을 할 때마다 이machen을 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